여러분 박간혁 5호상은 여기 있는 회사 중에 하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 뉴스가 터질 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도요타 그룹 내에 있는 이 사원들에게 도요타 본체는요 여러분 신입니다. 갓! 일본서 난리난 토요타 그룹의 부정사건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 뉴스에서 연일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를 하지 않고 자료를 속여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정부 허가를 받는다든지 인증을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서에서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타가 뭐예요? 지금까지 남은 유일한 일본의 자존심 일본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요타 그룹조차도 아니 다른 동네의 공방도 아니고 말이야 중소기업도 아니고 말이야 토요타 너조차?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런 실망 그 다음에 이게 또 파면파면 팔수록 또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상은 자동차 업계로 많이 일해왔으니까 아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제 커리어를 좀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실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토요타 뭐 대한민국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고 요새 뭐 한국에서 다시금 렉서스가 뭐 팔린다니 뭐 이래가지고 뉴스 많이 나오죠. 음 전기자동차 많이 있어요. 어 당장에 뭐 전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좀 시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역시 전기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낫지 않나라는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이제 있잖아요. 부상론이 있기 때문에 토요타가 잘 나가는 것도 있죠. 당장에 그걸 반증해 주는 게 토요타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 뭐 4년 연속 1등 과거 최고의 1123만대 참고로 옛날에 잘 나가는 폭스바겐 그룹이 924만대거든요. 거의 뭐 200만대 가까이 차이를 주면서 그 정도로 이제 전세계적으로도 신뢰를 얻고 있는 토요타 차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도 많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디자인은 좀 구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나도 그렇게 느껴요. 아재 냄새 나고 이게 언제까지 아날로그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뭡니까? 서비스 센터 갈 일은 없다. 즉 뭐 고장이 잘 안 난다. 수리비가 안 들어간다. 라는 그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세계적으로 바탕이 되다 보니까 차가 잘 팔리는 거죠. 토요타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토요타를 띄워준 뉴스가 나오지만은 그 뒤에 어떤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토요타 10개의 차종을 출하 정지해 토요타 자동 짓기 부정으로 국교성 형식 지정 취소 시야 이래가지고 딱 사진만 봐도 느낌이 오죠.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NHK 뉴스 네요. 토요타 자동차에 토요다 아키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는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토요타의 회장인데 이 회장이 나와가지고 토요타 자동차 그룹 내에서의 이런 부정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이래가지고 사제까지 한 거예요. 토요타 그룹 내에 회사 하나의 내용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일본처 난리가 나지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토요타 자동차 본체 회장까지 나와서 사제할 일은 아닌데 이게 사실은 요 몇 년 사이에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장에 최근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요 근래 있었던 일까지 제가 좀 종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요타 자동차 그룹 내에 있던 회사 중에 하나인 희노 자동차입니다. 희노 자동차는 그렇죠. 토요타 자동차 내에서의 트럭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였어요. 60년대부터 토요타가 이 회사에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요 한 몇 십 년 전이죠. 부터 일해가지고 토요타랑 같은 회사였습니다. 2000년대쯤이죠. 그래서 탑병을 해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토요타 그룹 내에서 트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지난 2022년에 저 희노 자동차 트럭이 자동차를 추리할 때 여러분 배기가스 이게 공기상 잘 필터가 돼가지고 배기가스에 배출되는 이 가스가 유해한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라든지 그런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야 이거 야 이거 언제 이거다 하냐 이것도 하고서 야 그거 시간 없다. 그거 대충 가라를 치자. 야 대충 넘겨.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마오그라를 바꿔가지고 야 이거 깨끗한 거 나옵니다. 자 이걸로 통과시킵시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20년 가까이 이상 뭡니까. 56만 대의 트럭을 부정을 했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한 번에 추후 보도하여서 또 뒤집어진 거예요. 20년이면 입사했을 때 뭐 또 그랬다라는 뭐 문화잖아. 당장에 그 여파가 오다 보니까 뭡니까. 자자 희노 자동차 부정 문제로 1100억인 여분의 적자 뭐 우리나라 동안 1조가 넘는 돈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리콜이 뭐예요. 차를 불러들이고 수리를 공짜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몇십 년간 쌓인 게 있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어쨌든 희노 자동차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뭡니까. 메이드 인 재팬의 신화가 무너져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도 일본에서도 대석특비리 대석 당시에 이 희노에 대해서 토요타 자동차 본사에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본권에 관한 토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 이사장 고객들의 신뢰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모 기업으로서도 주주로서도 하유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쳐가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였으니까 그래도 책임감 있으니까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이죠. 뭐 하나 또 큰 게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타 자동차 그룹 중에 하나인 다이아즈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오사카에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회사에 1960년대부터 토요타가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완전 토요타의 자회사가 됐어요. 아니 오사칸 난 다이아츠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다이아츠는 토요타의 경차를 다 만드는 게 바로 이 다이아츠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경차를 거의 모든 메이커가 만드는데 혼다는 혼다의 경차가 있고 니산도 니산의 경차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타만큼은 토요타의 경차가 아닌 다이아츠라는 브랜드를 바라가지고 경차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트럭이었고 이번에는 경차죠. 자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라고 했을 때 다이아츠 공업에 의한 충돌 실험에서의 부정행위의 판명 무슨 말이야 자동차를 추라할 때 충돌 시험 하잖아요. 이거 이제 사람 모형 말고 태워가지고 이제 터렁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시험 많이 보시잖아요. 그 시험을 해가지고 아 이번 차종은 프레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사람이 운전을 해서 만약에 하나 부딪히더라도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시험을 매겨가지고 어 이거 강도가 좀 부족하네 철판 좀 더 넣어라라든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간도 없고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야 대충 입력해. 우리 내부적으로 시험을 했는데 안전하다고 일본 국토교통송에 보고를 해버려 라는 식으로 이것도 조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배기가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그렇진 않잖아. 그런데 다이아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된 일을 이거 대충 뭐 인정받아 차파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선론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죠. 저 차가 완전 종이쪼갈인데 충돌 테스트하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험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래 좀 이해가 되는데 통과는 돼요. 제대로 하면은. 근데 이걸 왜 안 했냐면 시간입니다. 왜 차를 빨리 빨리 발표하고 싶으니까 어차피 우리 차는 안전한데 그 대충 하면 안 되나 라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걸려가지고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사도 좀 약간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험은 제대로 받아가지고 팔면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좀 이상하게 그렇게 보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도 도요타도 문제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은 나왔었는데 히노떼랑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냥 자회사가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이아트는 히노보다 좀 더 이게 뉴스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왜냐면은 트럭이 팔려봤자 몇 대 팔리겠어요. 트럭은 대수가 적잖아.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 무슨 왕국이라고요? 경차 왕국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파급력이 어마무시해가지고 전차정 출하정지 공장이 스탑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쨌든 안전 충돌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시장에 냈기 때문에 너 차 멈춰 이래가지고 공장이 올스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는 부품이 몇만 개나 있습니다. 최종 완성차 공장이 스탑이 되면은 1차 하청도 스탑이 되고 2차 하청도 스탑 3차 하청도 스탑 딜러도 스탑 다 스탑이에요. 이게 오사카에서 했잖아요. 오사카 주변에 있던 이런 부품업체들이 완전히 이때 난리가 난 겁니다. 망할 수도 있다. 당장 이게 지금도 스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안전성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100% 모든 차동 전수조사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리콜을 받아가지고 이 차를 검사를 또 하고 또 다시 한번 내야 된다. 아니면 또 시중에 있는 중고차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된다.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거기에 대해서 토요타 자동차 입장에서는 다이하트 저희 자회사에서 보니까 부정행위가 174개 말도 안됩니다. 인증을 잘 받아가지고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토요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한 토요타의 트럭 회사 히노 또 걸려서 토요타가 등장해가지고 저희가 우리의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토요타의 경차 만드는 이 다이하트 회사 이렇게 나왔을 때 토요타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희 경차 많은 애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이하트랑 히노 둘 다 공통점은 처음부터 토요타 회사가 아닌 외부에 있던 회사에 토요타가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사들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 니들이 좀 잘 애들을 좀 타일러 봐라 라는 식으로 여론이 사실 형성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부정 이름이 어디라고요? 도요타 자동 직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히노 자동차랑 다이하트는 여러분 이름에 도요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외부 냄새가 났는데 이번에 부정 일으킨 친구는 주식회사 도요타 자동 직기 잠깐만요. 원래부터의 원인이 도요타에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핀트가 맞춰지는 겁니다. 도요타 자동 직기는 도요타의 원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도요타라는 회사는 차를 만들기 이전에 원래 자동 직물기 있잖아. 칠 넣어가지고 직물 짜는 거 이 기계를 자동화시키는 걸 파는 게 원래 도요타였어요. 자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도요타 자동 방직기 내에 자동차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자동차가 너무 잘 팔리네? 그러면 도요타 방직기 내에 있는 자동차 부분을 독립시켜야지 그게 현재 바로 도요타 자동차 원래부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정을 원흉이 그러면 누구야 너야? 라는 식으로 일본동차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안정성 문제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 엔진 성능 테스트 엔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어차피 우리 거는 괜찮으니까 야 그냥 대충 넣어 이렇게 내부전 프로세스만 했는지는 앞으로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련의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말이 나오냐면 부정의 근본 원인은 수탁 재질에 있다. 도요타 자동찍기 특별위원회 지적 이걸 이제 NHK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받아가지고 시킨 대로 하는 위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그 체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개발 스케줄 아까도 뭐 배기가스 테스트할 시간이 없어 충돌 테스트할 시간이 없어 이번에 엔진 인증 테스트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하지 마요. 그걸 누구 때문에? 도요타 때문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럴만하다라고 느낍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서 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도요타 자동차 그룹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박간혁 오상은 일본에서 여기 있는 회사 중에 하나 출신입니다. 어디죠? 여기 보이죠? 덴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셀렐리미 할 때 덴소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 뉴스가 터질 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까 나온 이 뉴스 있잖아요. 도요타 부탁의 수탁체질 도요타가 까라면 까야 된다는 그 체질 음 당연히 그래야지. 도요타 그룹 내에 있는 이 사원들에게 도요타 본체는요. 여러분 신입니다. 이 모든 기업의 공통점을 하나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 시키는 거를 누구보다도 토를 안 달고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친구가 승진을 하고 그런 친구를 원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다닐한 이 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본인의 개성을 없애야 돼요. 아시겠어? 나는 그냥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안에 있는 톱니바퀴랑 엔진 실린더가 다 동일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나도 여기 회사 입사한 순간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오상 일반 회사원들도 다 그렇지. 뭐 그게 특별할 게 있어 라고 느끼는데 여기는 좀 더 특별합니다. 문서를 만들 때도 보고를 할 때도 일을 처리할 때도 도장을 만들 때도 회사 프로세스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모든 게 다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 프로세스 그 반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렇죠. 정해진 대로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만일 제가 여기 다녔던 도요타 자동 짓기 직원일을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까라면 까야 되니까. 도요타가 이번에 우리 그룹 내 매출 이거 달성해야 된다. 신호 자동차 트럭 몇 대 만들고 다이아츠 경차노 몇 대 만들어야 되는데 너 올해 신차 좀 몇 개 내야 돼. 아 그리고 다정 짓기 너 이번에 우리가 내는 새 차의 엔진 그거 이 날까지 무조건 내야 돼. 아니 근데 그거 스케줄이 라고 의견 나올 것 같아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걸 생각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라 하더라도 도요타가 말을 하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회사에 다니면서도 이게 좀 뭐가 이상한데 아니 이게 사람들이 다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회사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다들 뭐 일은 잘해요.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여기도. 엄청 잘해. 엘리트들이고 나를 선망받는 직장입니다. 일본에서도. 근데 저는 이 된소람 회사 다니면서 제가 배정을 받고 회사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에서 첫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막내로 내무반을 열었을 때 나를 쳐다보는 선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기였어요. 이거 남성분들 느낌 오시죠. 그 느낌상에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점심때도 밥이 안 넘어가고 회사에 뭔가 이거 있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뭔가 뭘 보면 나를 쳐다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쳐가는 거예요. 당장에 제가 이 된소 다닐 때도 제가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 자체가 제 전임자가 우울증 때문에 회사를 쉬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느꼈지. 아니 왜 우울증이 걸렸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제정신인 사람도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뒀거든요. 당장에 제 친하던 동기들도 다 그만뒀습니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맞는 회사도 있습니다. 본인의 개성을 죽이고 아까 말한 대로 매뉴얼대로 딱딱딱딱딱딱 정해진 대로 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는 회사가 맞는데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체질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는 그럴까 근데 난 그 말을 듣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도요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더 우선시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방송 보는 여러분들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차를 판매하는 도요타라면 이미지적으로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대로 딱딱딱 시험 같은 것도 스케줄을 맞춰서 하나 둘 다 철두철미하게 했을 거라고 느끼지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일본사회는 도요타 그룹의 부정사건 부정은 부정인데 뭔가 제품적인 부정도 맞지만은 뭡니까 산의 내부 이런 체질적으로 일어난 부정사건 여기에 대해서 일본사회는 어떤 식으로 답을 줄까 라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요타는 응 이번 잠시만 이럴 뿐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혀지니까 품질 좋고 성능 좋은 우리 도요타 차를 전 세계 사람들은 사줄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시 재밌죠 전직 도요타 그룹 직원이 폭로하는 도요타 내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 우리가 어쨌든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사회를 돌리는 톱니바퀴 회사를 돌리는 톱니바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여러분 있잖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나라는 인간의 능력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 회사 내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인 것을 해서 안 돼요 도요타 그룹 내는 슈퍼 사원이 필요 없어요 일을 잘하는 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 사원이 필요한 거예요 정해진 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퀄리티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일을 줬는데 자 제가 이번에 이걸 120% 달성했습니다 100%만 빨리 잘 하라 했잖아 네가 뭔데 그 시간에 20%나 더해 여기에 20%를 더했단 말은 다른 게 80%가 될 수 있다는 건덕지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옳지 못한 거예요 100%를 원하면 100%를 하면 되는 거고 50%를 원하면 50%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문점이 있는데 도요타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이젠 문화도 유명하잖아요 개선문화죠 개선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위현낼 수 있는 환경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개선문화는 할당량입니다 본인이 개선하고 싶어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내에서 문제점이 없는 걸 하더라도 문제점을 찾아라고 시키니까 무조건 개선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이젠 개선문화가 있으니까 자 밑에서부터 하나씩 다 올려봐 그러니까 차단해야 돼요 없더라도 차단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뭔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원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야 이런 불편한 일이 있네요 우리는 회사 내 현장 내에서 이런 사소한 공정까지도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 개선을 합니다 기계를 바꿉니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 반대란 말이에요 위에서 까라고 하니까 올린다는 거예요 박관영상 신입사원 연수 때 그거 계속 내가지고 본사 채택됐습니다 돈 주나요 돈 안 줘요 그냥 잘했어 끝이에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은 맞아요 그리고 저렇게 매출도 많이 내고 잘 나가는 기업은 맞는데 아무나 토요타가 될 수 없다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런 문화의 기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지만 어느 사람들도 저는 웬만한 불가능하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있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가 돈을 주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건 물론 있는데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 도요타는 국가에 대한 시험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시험보다 회사의 위에서의 명령이 더 우선시 되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계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억대 연봉도 금방 달성합니다 도요타 다니면 30대 억대 연봉 금방 달성하고 집도 금방 세우고 금방 렉서스도 타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회사도 버릴 수만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찌보면 도요타 그룹장에서 박간희 오성은 나고자거든요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라는 사람인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맞을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도요타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도요타가 맞는데 저런 식으로 부정관리 뉴스가 나오면 그게 정말 맞나요? 라는 식으로도 일본 사회에서 아니면 전세계적으로도의 목소리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배 아프네 PTSD 이걸 냈을 때 여백이 좀 많다 이러면서 이거 옛날이잖아요 오성은 그렇게 약간분이 아니라서 웬만한 건 다 버틸 수 있어요 근데도 잘 버텼잖아요 근데 그때 오상 이랬었을 때 피부가 뭔가 두드러기 나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요 회사 날 때 그래서 추미코가 오상 그럼 그만둬도 돼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왜냐면 회사 가기 싫은 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아 가기가 싫어 가면은 이제 말했잖아 집에 오상대 눈빛 군대 막내때 그 내무만 문 여는 거랑 똑같다 회사 아침에 가서 오하이 과자 왔어요 하면은 이제 어 신병 왔네 오늘도 신병 왔네 쟤를 어떻게 갈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있잖아 가기 싫은 거야 하나씩 하나씩 뭔가 하는 걸 다 보고 있어 다 보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 제가 흡연자네 담배 피우고 있을 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끔 아까 전화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그 잘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할까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걸 비슷한 걸 옛날에 경험했었는데 내가 분명히 사베이 되겠는데 이거 뭔가 대자벤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이렇게 된데 군대도 안 갔던 일본 애들 일본인 일반 대학생 애들이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제 동기들 그나마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연락된 동기들은 다 대인소 안 다녀요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서 가 있습니다 좀 뭔가 이런 체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럼 군대식으로 돌아가니까 목표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계 1등 가자 그 몇 십만 명이 다 동일하게 돌아가니까 달성될 수 있는 토요타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는 거네요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예